제 덕이 때문에 힘든 걸 봐라. 근데. 경선이기 전입니다. 아유. 경찬 짓 하느라 남편도 못 챙겼지. 목숨줄 놓고 칼과 비스러진 제 덕이도 못 챙겼지. 이렇게 살다가는 다 한해도 못 챙길 것 같아. 기다려. 기상 얘기 좀 하자.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. 다 하자. 이러면 늘 가려고 하는데 지금. 야. 시장님. 강간산 제공장. 남상영 수법에서 똑같아요. 새끼가 배붙지한다. 힐. 이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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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래요? 미끼란을 못댔다! 미치긴다 땅, 다들 몽둑이들 못댔다니 성신차려 재영신! 나 원래 미친 것처럼잖아 넌... 불안하지마 가수도 하지마 저 이제 때려칩니다 너 죽은거야? 죄송합니다 자식이 어디서 입구까지 잘난 척이야? 따라칠거면 쉬워지 말고 정식으로 사치고 제출해 조영진 미쳤어? 이건 아니잖아 하... 그동안은 미쳐서 산거 같은데 정신 좀 차리려고 기다려 나랑 지방이 얘기 좀 하잖아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자... 이러고 어딜 갈려고 하는데 지금 야! 팀장님! 강간사님 제공이다 남상형의 수폭이랑 똑같아요 강간사님의 수폭과 이 개자식 도란듯이 일부러 이런 거라고 남사 옆에 집만 맞아? 네 맞습니다 아 이 새끼 봐라 나 잡아보라고 해도 도발을 하는구나 돈, 돈이 필요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? 남사 옆 그 자식 봄에 태풍을 보면은 군부대란 장소가 우선이었어 지금까지 사건 현장 중에 이렇게 부천은 없었다고 보안이 취약한 지역 CCTV 동선 없는 지역에 그런 곳이 없어서 피해물도 빨리 낳고 해 돈될만한 거라도 챙겼을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? 이 사진 최근 사진인 것 같지?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보는데? 여기 귀걸이 팔찌 목걸이 알아보겠어? 이보다 여자들 환장하는 명품이거든 품목들 없어져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대로 정복 장물 없어져야 돼 참 대단하다 피해 물품 확인하는데 나 5분도 안 걸리네 어이 거기! 라인 밖으로 덧빼고 사람도 이쪽으로 못 오게 하세요 참 잘해 사표 던지고 나와서 이거 참 잘 안다고 멋있어 아주 전국에 수배 중이고 돈 떨어져서 또 뭔 짓 할지 몰라 그러니까 최대한 긴장 놓치지 말고 잘 잡아 현장 지휘하다 말고 어디 가는데? 나 사표 던지고 나왔어 뭐 정신이 없어 오긴 왔지만 이제 내가 그 가야지 수고해 저 팀장님 저 팀장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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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